충분히 하는 것 같아요. 저 계속 여기 있고 싶겠어요. 아, 그래서 처음 온 사람이랑 같이 대결도 할 수 있는 거죠? 네, 이분은 약간 잘하시는 분이고. 저 잘하는 사람 못 이겨요. 오케이. 제가 한 때 여기에 많은 돈을 꼬라박았다고 해야 되나? 많은 돈을 정말 여기다가... 아직도 기억을 해, 이거를. 이게 히든 캐릭터 고르는 거거든요? 맞아, 저렇게 하면 히든 캐릭터가 착 펴졌었죠. 맞아요. 근데 아직도 그게... 남아있는 거야, 제목은. 뭐야, 바로 친 거예요? 아, 되게 어렵네. 우와. 우와..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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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어머, 어머! 대체 이제 선풍거죠, 이제 선풍거지 뭐. 좋아. 어디 갔어? 싸움 부분에. 포기하지 마, 포기하지 마. 비슷해, 체감 비슷해. 오, 따라온다, 따라온다, 따라온다. 할 수 있어. 비슷해, 비슷해. 이겼다, 이겼다. 이긴 것 같은데. 오, 선이 진짜 잘하는데? 아, 저게 에너지가 다시. 조금밖에 안 채워져요. 밀려도 되는 게 아니냐. 제가 아마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저렇게 오락실이 유행을 하다가 이제 PC방이 생기면서 거의 많이 없어졌어요. 맞아요. 자, 이제 결승이죠. 시작! 오케이. 띠용이네.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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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너지 반 이상 달게 할 수 있죠. 가자! 근데 막았네. 막았네.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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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너무 잘하시네요. 다음에는 제가 와서 꼭 이걸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. 음악